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전 경희대 교수가 이재명에 대해서 아주 직격탄을 쏘았습니다. 이재명은 입만 열면 각종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온갖 리스크 의혹에 휩싸여 있다. 대선 후보들 중에서 이재명처럼 사법 리스크가 많고 발언에 논란을 많이 일으킨 정치인은 과거에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전 교수는 조선일보의 유튜브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의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보청에서 지나치게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여러 막말 논란과 사법 리스크에도 어차피 당대표는 이재명이 된다는 게 걱정스럽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교수는 이재명 주변 인물들이 벌써 4명이나 죽음을 맞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일부 나라에서는 정치인들이 줄줄이 교통사고를 겪거나 또는 독건물을 마시고 죽는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과 같은 민주사회에서 특전 인물을 둘러싸고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죽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마다 이재명 의원은 자신은 모르는 사람이고 상관없다고 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씨는 과거 여행도 같이 갔고 골프도 쳤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정치인은 사람 기억을 잘해야 하고 그걸 못하면 정치가 힘들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데 이재명 의원은 자기가 불리하면 무조건 모른다고 한다. 이재명 의원이 유리한 것만 선택적으로 기억하고 불리하면 기억을 못하는 선택적 기억상실증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김민정 교수는 이재명에 대해서 가장 상식적인 잣대를 가지고 보더라도 너무나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 이재명만큼 이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 막말에다가 사법 리스크 많은 의욕을 갖고 있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의 공직자가 됐을까 시장 도지사 거기다 대통령 후보까지 나왔고 그것도 지금 떨어지니까 또다시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방탄하려고 하고 있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니까 당대표가 되려고 하는데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사람이 지금 가장 유력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진보 진영에서는 뭐가 진보인지 진보 가짜가 뭔지 범죄 의욕이 많은 이런 사람들을 밀어주고 지지하는 게 이게 진보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본인 주변에서 네 사람이나 비극적 선택을 했는데 최근에 숨진 김모 씨 이 사람도 최근에 보도를 보면 김혜경의 승용차 운전기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도 여러 장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사진도 찍고 또 그리고 자신이 임명했던 경기도 산하기관의 임원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른다 그러면서 아주 머리를 빳빳하게 대우셨고 이게 뭐가 잘못이냐 주술이나 무당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재명의 멘탈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진보 지지 세력들이 정말 이재명에 의해서 조정당하고 있는 것들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게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김민정 교수는 이재명 의원이 소득과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했는데 전형적으로 계층을 갈라서 공격하는 것이다. 그래서 돈 없고 힘 없는 것도 서러운데 그런 분들은 내 지지층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고 힘 없는 사람들 소득과 학력이 낮은 사람들은 나의 지지층이 아니다. 지금 보수층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보수층들은 그야말로 학력이 낮아서 지력이 떨어져서 그래서 올바른 가치판사를 못하고 있어서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지 않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강남 3부를 포함해서 대부분 소득이 높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재명은 그렇게 갈라치기 해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이재명을 지지한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이런 정치 지형 국민들이 이재명 같은 아주 이상한 정치인을 만들어 놨다. 그러니까 평소 같으면 이재명은 이 정치 바닥에 나오지도 못할 사람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진영 대립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과거에 독일에서 1차 대전 이후에 피폐했던 경제 심각한 국가의 자존심 상실 이런 상황에서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를 만들었다고 보면 지금 대한민국의 좌우 대립이 극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서도 이재명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은 진영 대결이 모든 것을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상식이나 논리나 법이나 도덕이나 이런 모든 걸 다 빨아들이고 그런 것과 관계 없는 우리를 대변해 줄 사람 우리를 위해서 잘 싸울 사람 이런 사람만 구하다 보니까 이재명 같은 인물이 지금 부각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면서 김민정 교수는 이재명 의원이 말하자면 의원 욕하기 플랫폼을 만들자고 한 것에 대해서도 대중의 공격성을 이끌어내서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강성 지지층이 공격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전체의 주의로 가는 길이다 정말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심각한 이야기다 이렇게 올바른 소리하는 것도 이것 또한 진영 논리로 그래서 그쪽 진영이 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소리다 이렇게 매도해가지고 또 대마다 씨버려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쪽 진영에는 상식, 논리 이런 게 안 통한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김민정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30% 안팎으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과 정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실 정부라인도 전면 세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이 교체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무와 홍보라인은 교체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많다 이렇게 합니다 정무와 홍보라인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개를 받고 있는 건 이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여기에 대응을 못하고 있다 정무와 홍보라인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나 심하게 억지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도 가만히 당하고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정무와 홍보라인의 교체가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직무대행에서 물러난 것에 대해서는 권 원내대표는 검수 완박에 들컥 합의를 해줬고 국업 공무원에 관한 발언 그러니까 7급으로 부탁했는데 국업 공무원 최저임금에서 10만 원 더 주더라 그렇게 자기가 압력을 냈다고 했던 그 발언 거기다가 윤석열 대통령과 주고받았던 문자 텔레그램 문자까지 유출하는 것 여러 번 실수를 했기 때문에 책임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잘못도 있었기 때문에 이왕 책임을 진다면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내대표까지 물러나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데 깔끔하게 물러나면 그게 또다시 사는 길인데 이렇게 버티고 앉아있고 시간을 질질 끌고 있고 이런 것이 결국은 자신의 긴 스팸으로 보면 긴 기간을 보면 스스로 죽는 길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걸 보면 정말 정치적 감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김인영 교수는 일각에서 이번에 비대위를 추진하는 것이 이준석 축출료 업무에 따라서 진행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런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거가 없다 공교로운 측면은 있지만 우연히 겹치면서 결국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준석 축출룡이 아니라 이미 이준석은 스스로가 나가야 되는 사람이다 이준석은 벌써 나가야 될 사람이 지금 버티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국민의힘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과거에 이렇게 이준석처럼 성, 산납, 그리고 증거인멸 이런 의혹만 저기되더라도 당대표가 누가 남아있었겠느냐 다 사퇴하고 물러가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이준석 퀴즈들은 이준석 축출룡이다 이준석 찍은 얘기다 이렇게 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고 주로 거기 주장하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라는 데서 더욱더 충격적인 것입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지금 이재명 주변에 이렇게 많은 의혹과 비리 특히나 많은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무조건 모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금 지도자 야당 대표로 나온다고 하니까 정말 절망적인 순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 성창경 TV 성창경 TV 성창경 TV 성창경 TV